어 지붕에 떨어질 것 같애 나 지붕 안 떨어져 지붕 뒤에 떨어져 안 돼 제발 나의 밥이야 먹으라 먹어 감사합니다 애쌀 소음에도 있겠다 뭐 여기 애쌀 소음기 또 있다 애쌀 소음기 애쌀 소음기로 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애쌀 내가 애쌀 먹어야 되겠다 여기 애쌀 소음기 여기 애쌀 소음기 어우 템들이 갑자기 흡족해졌네 개부자 개부자 6배 적감로 지가 6배 남아? 응 왜냐하면 난 8배 거대 어디갔지 8배 100만년에만 했어 8배는 거래 저지러야되지오 먹었어? 응 먹었어 나를 건너가 나를 넘어갈게 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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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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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1번 아니아니 1번이 아니구나 여기 2집 2집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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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숨이 탈 우리 위치 아이템이 컷 넘어갔다 뒤로 갔어 하나 기절 들어가라 들어갔어 들어간거 같은데? 안 들어가야 돼 하나 안에 기절인데 들어갔다 아니네 저거 문 부실게 문 부셔버려 들어갔다 아니네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응 들어갔어 아직 하나 남은 것 같아 저 옆에 있다 옆에 1번 핑에 있어요 1번 핑 집 밖에? 어 집 밖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하나 더 있어 내가 보고 있거든 집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집안에 살리던거는 죽었어 집안에 살리던거는 죽었어 아 슈트 맞았어 아 집안에 있다 하나야 있어요 충렬님 어떻게 하지? 저 잡아야 돼 한 대 같이 들어 한 대 지금 시체먹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가서 들어갔어요 오른쪽으로 나간다 끝 오 나이스 포그로만 잡았네 오예 와우 여기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게 바로 카카오란다 라이언의 힘 여기 소음기 많다 개물판 없니? 개물판은 없네 개물판은 없네 아우 총알이 너무 많다 총알이 너무 많다 총알이 아우 6배를 써야겠어 부담스럽다 수류탄님 챙겨야겠다 8배 겁나 부담스러운데? 이 정도 거리는 안 맞네 이거 자기장 옴 이동해야 되거든? 응 나 구상 11개야 이건 가자 차트에서 오는건 봐? 아니면 이동? 이동해야지 아 손잡이 뭐 남는거 없나? 아이씨 나 나 나 나 나 나 내가 줄게요 내가 하프 줄게요 엄지 구해서 저 주세요 엄지 달라고요? 네 하프있다 여기 아 하프 여기 있네 이 집에 있어 433 나 엄지 있어 엄지 줘야? 아니야 아니야 그냥 4배 연사 나 벡터여가지고 연사를 4배 연사 써야돼가지고 지금 아까 4배 연사여 쐈지롱 오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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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들이 좋아 아주 그냥 이 집 탈렸나 안탈렸나 못하겠네 안탈린 듯한데? 이럴때는 벡터를 들고 가는거지 안탈린 듯 털렸어 안쪽에 베려있어 창문으로 들어갔었나로 이동해야돼 그렇네 물이 왔던 게 이쪽에서 소리 나은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지 1번 가자 아, 체력 25으로 채워야 되는데 한 대도 안 맞은... 한 대도 맞아야 되는데 어, 옆에 옆에 빨리 더 가자 앞에 뽀급 있다, 저쪽에 여기 수비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아, 찬물이 너무 큰데? 찬물이 너무 많... 찬물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좀 꼬박 하나서 중간에 애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 응 우리가 거의 한 명 중 우리가 거의 한 명 중 응 아주 좋아해요 나 넘어가 있을게 여기 위치 괜찮네? 홍시 그쪽 보면 돼 응 어차피 앞 창문만 보면 되니까 여기 뒤에는 안 뚫려 있어서 막기 괜찮을 것 같아 뭐야? 뭐야? 20방이야? 멀어요 아까? 거기 안 뚫려? 어어 어, 저기 여기 뽀급 떨어져서 그래 아, 그쪽인가 그래 뽀급 떨어져서 뽀급 떨어져서 뽀급 어, 왔던데다 우리 왔던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? 클럽 차 문 닫아 설마 여기다 꽂아볼게? 새 없어 야 저 M4 소리야? 베릴 소리야 베리 베리가 불쌍 내가 살짝, 살짝 보인 게... 나이스! 술탄! 호우! 깜짝 났지? 앞에 나무에 붙었다. 나 술탄 던질게. 응?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둘,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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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뭐야, 나 꿈길이야? 뭐야. Pilot의 힘을 잘 받구만. 어, 연구리가 하나, 하나 끊어줘서 다행이었다. 응. 그 사이에 살렸었네, 얘네. 응. 내가 이쪽 보고 있는데 없는 것 같거든, 지금. 나가서 트루타 먹고 와야되겠다 연막 내가 던진거야? 아 자 그냥 아이씨 던질게 아무것도 없어 연막만 하나 날렸네 나는 연막밖에 없어 하나 아 저기들 많은데 딴 애 죽이는 어디서 죽였어? 저기 나무 뒤 연막 사운드 그냥 가자 오른쪽 한테 왼쪽은 나가자 연막 작업중이야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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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류탄 역사이거든 여기서 올지 모르겠는데 나 방금 저격 한 발 맞았어 바로 옆으로 스쳤어 충렬림 조심 그쪽 방향에서 쐈거든요 하나 있다 하나 있다 그쪽 방향에서 쐈어 어디야 수류탄 수류탄 기절 잡았어 잡았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확인 끝 나이스 뛴다 오른쪽 기절 저기 하나 있다 저쪽에 있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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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없다 오 하나 더 잘 하나 더 있어 이쪽에 던질 게 없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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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죽고 아니구나 안 죽었어 여기 앞에 둘 내 앞에 둘 하나 더 하나 내가 안 죽었는데 아니 하나 더 있어 잡을 수 있어? 여기는 잡았고 한 명 남아 아니다 두 명 남아 두 명 남아 내 앞쪽에 둘 있거든 아니야 아니야 빨리 와봐 어디야 정확하게 위치가 M 방향 손이 나지 아 얘 살았네 아 얘 그건데 3초끼인데 네 위치 정확하게 돌 찍어봐 내가 핑 3D핑 찍어봐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인데 두 명 더 있어 아 내가 기절 안에 살렸어 내가 기절 안에 살렸어 3초끼야 3초끼 어 3초끼 3초끼 위치를 모르는데 하나는 여기 있다 여기 나무 기절이네 단지 듀 Wasser Academia 지식 미선 지식